반갑습니다. 열펌키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봄 됐어요. 그래서 웨이브를 넣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 2년 동안 펌을 안 하셨던 모발인데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다시 보니까 역시나 건강해요. 그래서 피카에 C1, PH9.5짜리에요. 여기에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 빗질을 했어요. 도포하고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PH9.5짜리에요. C1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서를 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끝분도 데미지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오븐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점점 네,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어,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네, 폴리,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음,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윤기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어,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인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어,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어,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어,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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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팝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요. 어,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세 가지 다 보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가지고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것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자님들께서 어, 연화 어떻게 봐야 돼요? 연화 다 잘 봤다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나요? 하시는데요. 자, 피카에 묽은 화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잡으셔서요. 어때요? 쫙 쓰죠? 이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어,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피카가 봉이 길잖아요. 길게 슬라이스를요. 자, 이렇게 길게 떠서 어, 자,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옆부분, 사이드부분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는 이게 봉이 길어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mm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셔서 자, 수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길게 떠주세요. 네, 이렇게 길게 떠신 다음에 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13mm가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자, 떠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이롱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가로로만 슬라이스를 떴었는데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세로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마 부분이나 뭐 이런 모루 교정을 애써서 안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테크닉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뿌리가 많이 살았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은요. 두상이 작아요. 작아서 보통은 제가 세 파팅으로 낳는데 오늘은 두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또 좌측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측을 다 말았다고 하고 또 좌측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19mm예요. 자, 시작해서 끝까지 자, 수분 한번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음,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모발이 빠져나오게 어때요? 굉장히 솔솔솔 자, 이렇게 톡톡톡하고 잘 올라오죠? 자, 이렇게 자, 까지 끝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예요.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돌돌돌 할게요. 이번에는 모발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끄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온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두 번 하시라 해서 꼭 두 번이 아니라 이게 건조될 수 있도록 원자님들이 한 번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 좌측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19mm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세팅이나 디지털에 우리가 째 꽂고 막 이렇게 온도 들어가고 이것보다 굉장히 빨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려주고 다시 한번 모발이 가늘면서 두피에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자, 네 제가 모발은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자, 펼쳐주시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자, 우측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22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릴렉스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화가 끝나고 나면 화난제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와인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아무리 아무리 길게 한다 그래도 15분에서 17분 안에 다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발이 가늘고 또 두상도 작고 하니까 더 빨리 끝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벌써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의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딱 기다려주세요. 지금 여기 수분 건조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자, 어때요? 그냥 스르륵 하고 올라오죠? 계속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두 바퀴 정도 돌린 것 같아요. 네, 자, 끄뜸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쫙 다려주시고 한 번 또 쫙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로로 한 번 와인딩을 해볼게요. 꼭 디지털만 세팅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세팅하실 때만 디자인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론 기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덕에 덮어주시고요. 딱 세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펼쳐주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제가 말한 거예요. 와인딩 그래서 이렇게 풀러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 자, 이렇게 수분이 한 끈 정도 날아가면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게 덮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돌돌돌이에요. 그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 번만 다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수분건조가 돼서 저는 후카의 폴리로 수분 조절을 해요. 그러면 얘 폴리는요. 컬 강화력이 있어가지고 컬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네, 강하게.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실 때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요. 자, 좌측에 세 번째 판넬 여기도 제가 다대로 한 번 말아보겠습니다. 와인딩 자, 첫 점 들여주시고요. 끝까지 돌려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충분히 자, 디스커넥션으로 치니까 어때요? 끝이 많이 틀리죠? 여기도 짧고 여기는 길고 이럴 때 빠진다 그러지 말고 이 끝에 따라서 끝듬을 2초씩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하나도 안 빠지면서 네, 되게 예쁘게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기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깜짝 놀랐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아이롱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한 번 원자님들이 이렇게 테크닉 만들어서 한 번 해보세요. 네, 꼭 가로만이 아니에요. 아이롱은 세로도 있어요. 자, 마지막 판넬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틈 정도 날아가면 자, 우리가 이렇게 봉이 기니까 어때요? 환원제가 충분히 모발 속에 남아있을 때 날아가기 전에 저희가 와인딩이 끝나기 때문에 컬이 탄력이 있는 거예요. 덮기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쭉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싹 다려주시고요. 예 자, 재밌죠? 원장님 단순하게 그냥 아, 나 그냥 아이론 가로로만 할 거야. 이렇게 세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얼마든지 내가 웨이브를 디자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 같은 게 두상이 작기 때문에 두 판넬로 했어요. 그러니까 좌측에 우측에 네 개 좌측에 네 개 여덟 개예요. 그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또 저희 리페어 클리닉이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뿌리도 이게 짝달난 붓는 머리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풀려보겠습니다. 어이구 자, 와우 너무 잘 나왔죠? 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뿌리도 지금 쫙 달라붙는 머리인데 어때요? 엄청 많이 살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